호빅이야? 호빅하는 거 아니지? 단단히 웃길 적적인데? 어떤 때보다 재밌지? 올 컷이 뭐야? 그래서 이게 끝난 거예요? 네, 그 다음에 저거 야, 너 진짜 끝난 거래? 왜냐면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산 찍어요? 네네 전환아! 나 끝났어 아까 놀려서 미안하다 야, 이게 뭐야? 나 도연이가 엄청 놀렸거든요 너 뭐 하냐고 이게 뭐지? 아니, 아침에 샵을 왜 가신 거예요? 안녕하세요 전 기본 하고 왔습니다 근데 다 와서 오셔가지고 몇 번이 나왔어요? 화보인데 지금 마스크팩을 붙이는 곳에 있나? 아무나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근데 2천만이 나와야 돼서 첫 번째예요 나 끝났어 나 끝났어 어, 나 끝났어 그러니까 제가 받은 거니 되게 멋있는 거였는데 알겠지? 사진을 멋있게 생각해도 되지 이거 봐, 이거 너무 너무 첫 번째 네 여기서 보면은 도참이 이제 여기 메이크업 준비하는 거여가지고 메이크업 아우, 약간 밤끄러워지고 잠깐만, 이거 이거 각설이는 누구예요? 누구예요? 모르겠어요, 잠깐만 이 각설이는 누구야? 아, 맞네 이거 네 거인가 봐 화장을 하고 왔지? 아니 거의 맨얼굴인데? 대략을 또 갔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? 아니, 거의 끝난 거예요 그냥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내려놓으라고요? 지금 그렇게 편하게 해주세요 선생님, 저는요? 저도 끝난 거죠 제가 저도 알고 그렇게 잘 눈에 있는데 야, 왜 자꾸 우마가 끝난 거냐고 화장을 찍는 거 맞아? 오케이 오케이 한 번 수워보겠어 뭘까? 언제 몰래카메라지 꼭 얘기해줘요 네 중간적으로 음식이라도 넣어줘요 배곤짝해 오케이